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아리다이의 피의식 제작기 8-1 디오모습 만들기 편입니다. 하이한 디오모습으로 만들거구요. 평상시 디오모습은 녹화 안한 상태에서 따로 만들겠습니다. 하이한 디오모습 만든 다음에 2편에서 바로 더월드를 만들거구요. 더월드를 만들고 난 후에는 따로 또 제작을 마주해서 자랑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조타로는 아직 미완성입니다.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. 자 그럼 가봅시다. 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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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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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